오늘은 기초동사 100개를 같이 뉘앙스로 배우고 입으로 말해볼 건데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기초동사 100개인데 그냥 알고 있는 거랑 뉘앙스를 알면서 그 뉘앙스에 맞게 말해보는 건 달라요. 어휘력이 부족한 왕초보 분들도 또 이 정도는 알고 있어도 막상 말할 때 무의식 중에 단어가 잘 튀어나오지 않는 분들도 오늘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 될 거고요. 무려 복습자료도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첫 단어부터 속도감 있게 가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비동사이고 대표적인 뜻이 이다죠. 그런데 어디에 있다도 가능해요. 이 뉘앙스는 가만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또는 그 존재할 때 어느 장소 안에 있겠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 있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there it is 이런 예문을 보면 여기 비동사가 있죠. 이게 다 아는 단어인데도 해석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물건을 막 찾다가 어? 어딨지? 어딨지? 하다가 거기 있네 라고 할 때 there it is 라고 해요. 그 물건이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주어가 바로 그 물건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 물건이 있다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느끼면서 말해보면 느낌이 다를 거고 제가 세 번 말할 건데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저와 같은 속도로 말하면 돼요. there it is there it is there it is 네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손 이렇게 할 때 같이 따라 했죠? 그때 두 번째는 아마 발음 신경 쓰면서 따라 하게 될 거고 세 번째 때 완전히 그 뉘앙스대로 내가 말하는 느낌 들 테니까 꼭 두 번 따라 해 주세요. 그 다음 동사는 have 인데요. 가지다 라는 뜻이고 완전히 내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기초 동사들을 원어민들이 언제 자주 쓰는지 미드 영화 애니메이션에 검색을 했을 때 자주 나오는 예문들로 지금 넣었거든요. 그런데 I have nothing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가 소유한 게 지금 없다는 거죠. 말해볼게요. I have nothing I have nothing I have nothing 그 다음 동사는 do 하다. 이건 아까 비동사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죠. 사람들이 행동하는, 주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다, 숙제를 하다, 회사일을 하다, 최선을 다하다 이렇게 무언가 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대표적인 문장으로 Do something 무언가라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해볼게요. Do something 뭐라도 움직여라, 행동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say 이건 말하다인데 특히 말하다 라는 동사가 많이 있어서 뒤에 많이 나올 건데 이건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다예요. 그래서 say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뭐라도 좀 말해봐. 그냥 아 라고 해도 되니까 입 닦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라도 말해봐 라는 느낌이 바로 say예요. 그런 느낌으로 말해볼게요. say something 그 다음은 go, 가다인데 발음할 때 오발음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go, go 이 정도 아니고 좀 크게 벌려서 오므라 들어야 돼요. o 이 작모음을 지켜서 go, go 이건 발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발하고 이동하는 건데 집으로 가라고 할 때 go home 특히 go는 출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출발 지점이 있고 집이 있으면 여기 딱 출발할 때 go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뒤에 붙여 말할 수 있는 거죠. home 이거는 집으로 라는 부사라서 바로 붙여 말하지만 다른 경우는 go to work 회사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지 to를 붙여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go의 반대말 도착하다는 영어로 get이에요. 어딘가에 도착했을 땐 I got here 나 여기에 도착했다 처럼 말해서 go, get 이게 반대라고 볼 수 있고 특히 go 이게 출발한다는 걸 뜻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go home go home go home 이거는 출발 지점에서 가라고 말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can 이거는 조동사 중에 하나죠. 보통 can 이 단어의 뜻을 할 수 있다로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돼서 할 수 있다라고만 알거든요. I can speak English 저는 영어를 말할 능력이 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돼서 할 수 있다. 시간이 돼서 할 수 있다도 돼요. 그래서 you can ask me 라고 하면 물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지금 시간상, 상황상 나는 너의 그 질문을 받아줄, 대답해 줄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동사부터 시작해서 ask me 라고 말하면 물어봐 처럼 명량문이 돼서 너무 세거든요. 앞에 you can 이걸 많이 붙여요. 그래서 지금 상황상 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대로 같이 말해볼게요. you can ask me 그 다음 get 같은 경우는 없다가 생기는 거 그래서 주어가 얻게 되는 걸 말할 수가 있는데 득템하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you got me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가 날 생겼다. 너가 날 잡았다. 그래서 항복할게 이럴 때 you got me 라고 해요. 물론 가족 간에 연인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부모님께 제가 생겼잖아요. 당신에게는 제가 있잖아요. 저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you got me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도착한다고 할 때도 get을 쓴다고 했죠. 왜냐하면 내가 그 장소로 가서 그 장소가 내 눈앞에 펼쳐진 거 이게 결국 이 장소가 나에게 생긴 걸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go의 반대말 get으로도 봤었고 여기서는 너에게 내가 생겼다. 너가 나를 딱 잡았다면 항복할게 이것도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느낌 느끼면서 말해 볼게요. you got me 그 다음은 will 이것도 조동사의 하나죠. 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나의 의지 마음이 100%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투에요. 영화에서 I will 이라고 할 때 아래 자막에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보통 번역이 되더라구요. 우리 그런 느낌으로 말해 볼게요. I will I will I will make 이건 만들다 인데 없던 상황을 또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다 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I can make it 이라고 하면 나 시간 내로 못 도착할 것 같아 이런 뜻이 돼요. 물론 무언가 지금 만들고 있어서 내가 만들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만들 수 없어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I can make it 그런데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가 뭐 5시부터 무언가를 하기로 했는데 나는 지금 시간상 도저히 5시까지 거기에 도착해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 라고도 할 때도 써요.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I can make it I can make it I can make it 그 다음은 No, 알다 이미 들은 정보나 사실을 계속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Do you know th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that이 앞에 말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앞에 말한 문장, 정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그거 알아? 저거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아냐고 물어볼 일이 많이 있겠죠? 말해 볼게요. Do you know that? Do you know that? Do you know that? 그 다음 조동사 would 같은 경우는 will의 과거형으로 알고 있죠. 일단은 뜻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실제 과거 문장이 아닌데도 쓰기는 해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부드러운 말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형 문장에서도 이런 부드러운 말투를 쓸 수 있고 둘 중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뭐뭐 하고 싶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인 거죠. 아니면 뭐뭐 할 텐데. 그래서 I will 이건 100%의 의지로 할 거야 였잖아요. 그런데 I would 이건 할 거야 보다 부드러워지면서 하고 싶은데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뒤에 would like to 라고 붙였어요. like to 이것에도 하고 싶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죠. would like to 아니면 나라면 그렇게 할 텐데 처럼 가정하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할 텐데 이것도 내가 너라면 무조건 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다 would like to 로 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텐데 가정하는 말투로 쓸 수 있고 물어볼 때 그냥 would you 이 문장이 영화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건 둘 다 되는데 너 하고 싶은 마음 있어? 일 수도 있고 너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이것도 돼요. 그런 느낌으로 말해볼게요.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그리고 think 이거는 생각하다. 머리로 사고하는 것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think about it 이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시 주제고 생각한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라는 뜻에 about 가 많이 써요. 원래 think 다음에는 of도 붙일 수 있는데요. think of 이건 그냥 어떤 게 딱 떠오르는 느낌이고 think about 이라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말해볼게요.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그 다음은 take 인데요. 가져오다 라는 뜻이고 손을 뻗어서 내 쪽으로 그리고 약간의 노력이 있어요. 그냥 쉽게 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겼네 get 그런 느낌이랑 다른 거예요. 내 쪽으로 노력하면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I'll take it 이 말을 많이 쓰는데 특히 쇼핑 마지막에 저 이걸로 할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I'll take it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해볼게요. I'll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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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see 이건 보다이고 보다라는 동사가 뒤에 또 나오는데요. 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있길래 보여서 보이는 게 바로 see예요. 그래서 미드나 영화를 찾아보면 그냥 한 단어로 see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보이지? 너도 알겠지? 이런 뜻이에요. 보통 상대가 무언가를 궁금해 할 때 그걸 보여주면서 see 알겠니? 이제야 왜 그런지 보이지? 이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뉘앙스 느끼면서 말해볼게요.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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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이거는 오다 목표 지점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라고 할 때 come in 이라고 해요. 누가 밖에 있고 안에서 똑똑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들어오면 이 사람과 만나게 되잖아요. come in 특히 그런 것 때문에 I'm coming 이 말을 많이 써요. 같이 가자 나도 가고 있어 한국어는 가고 있어 라고 하지만 영어는 그 친구와 내가 가까워지는 이 친구가 내 목표예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랑 가까워지는 게 바로 come이기 때문에 I'm coming 나 가고 있어 먼저 가지마 나랑 같이 가자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come의 뉘앙스 느끼면서 말해볼게요. come in come in come in 그리고 could 이것도 can의 과거형으로 알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형 문장에도 쓰고 아니면 현재형 문장이지만 좀 부드러운 말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예요. can 이건 할 수 있어 라고 좀 더 명료하게 말하는 거고 could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럼 좀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화에 it could be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어 이거예요. 이건 비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동작은 아니고 아까 그 비동사 뉘앙스대로 그냥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걸 보면서 그게 뭐 그런 상태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해볼게요. it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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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동사는 원하다 want 이건 like, love, prefer 이런 무언가 원하다 라는 그런 동사들을 모두 아우를 수가 있어요. like는 좋아하는 거고 love는 좀 더 감정을 담아서 강렬하게 좋아하는 거고 prefer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있을 때 이것보단 이게 더 좋아 라는 뜻인데 그냥 이걸 모두 다 합쳐서 어쨌든 내가 원한다 라고 할 땐 want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hat's what I want 이 대사가 또 정말 많이 나와요. that 이건 앞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 상대가 방금 말한 어떤 문장일 수도 있어요. that's 그게 바로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아하든 정말 강렬하게 사랑하듯이 좋아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거에 비해 선호하는 것이든 어쨌든 다 그냥 합쳐서 그걸 원한다는 거죠. 말해볼게요.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그 다음 동사는 look 인데요. 아까도 보다 있었죠. see 이건 눈이 있어서 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서 보는 거였는데 look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응시하는 거예요. look there 저기를 봐봐 저기가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 딴 데 보다가 저기를 정확히 보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말해볼게요. look there look there look there 그 다음 이용하다 use 이건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뉘앙스가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원어민들이 되게 많이 쓰는 게 use your hat use your brain 머리를 좀 써봐 한국어로도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물건이 신체의 어떤 부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해볼게요. use your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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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find 이건 찾다 인데 우리가 무언가 없어져서 찾는 중일 수도 있고 이미 찾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look for 이건 찾는 중일 써요. I'm looking for it 이라고 하면 나 이거 찾는 중이야. 그런데 find 같은 경우는 찾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딱 찾고 나서 I found it 나 이거 찾았어 처럼 말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말해볼게요. I found it I found it I found it give 같은 경우는 주다 라는 뜻인데 send도 있죠. 이건 보내다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뉘앙스이고 여러분 아마 give me 나에게 줘 이건 많이 알텐데 give it to me 이거는 조금 덜 입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give it to me 이것도 가능해요. give it 이거를 to me 내 쪽으로 달라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 쪽으로 줘 라고 하면서 give it to me 아니면 me를 먼저 쓰려면 give me that 나에게 그걸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말해볼게요. give it to me give me that give it to me give me that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me that give it to me give me that tell me something tell me something 가사는 work 이건 일하다죠. 그런데 뉘앙스에 제대로 굴러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도록 회사나 공장이 잘 굴러가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it worked 이 말을 많이 쓰는데 무언가 효과가 없다가 어 이제 된다 라고 할 때 이제야 제대로 굴러가네 되네 라는 뜻으로 it worked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말해볼게요 이미 그게 되고서 효과가 있다 제대로 굴러간다 이 물건이 뭔가 제대로 일을 한다 작동한다 이런 뜻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요 그 다음 may 이것도 조동사죠 그런데 이건 아까 will 내가 100% 할 거야 에 비해서 현저하게 의지가 떨어지는데 할 듯하다 이거예요 확신도 떨어지고 의지도 떨어지죠 아마도 할 듯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쫙 낮춰서 그래서 약간 낮춘 상태에서 허락받는 느낌까지 있어요 may I 라고 하면 제가 해도 될까요?처럼 낮춘 그 어조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해볼게요 may I may I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입으로 말해보고 있죠? 그 다음은 should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건 누군가의 추천, 조언, 생각 때문에 해야 한다 에요 그래서 I will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인데 should 같은 경우는 너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그냥 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should I 라고 말을 하면 제가 해야 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상대의 추천, 조언을 구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뉘앙스로 말해볼게요 should I 제가 일부러 약간 표정도 그렇게 짓고 있는데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대로 말하려고 해야 해요 그래야지 무의식 중에도 잘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call 같은 경우는 부르다 인데 말을 크게 내뱉으면서 누군가를 부를 수도 있고요 전화하다 일 수도 있고 또 호명하다 도 돼요 call 911 이게 영화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119라고 하니까 119 불러, 119 전화해 이거죠? 말해볼게요 우리는 왠지 call 119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try, 시도하다 이건 노력을 하면서 애를 써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try, 시험 삼아 해보거나 둘 다 돼요 그래서 just try, 그냥 한번 해봐 이게 노력이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한번 눌러봐 이렇게 간단한 거 시험 삼아 해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도하다 just try, 말해볼게요 just try, just try, just try 그 다음은 ask, 물어보다 발음을 잘 해야 돼요 뒤에 sk는 sk, 바람만 빼야 돼요 ask,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면 무언가를 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아까 tell me 처럼 누구에게 물어보는지 뒤에 바로 붙였어요 ask him, 그에게 물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해볼게요 ask him, ask him 그 다음 need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필요로 하고 또 필수적으로 해야 해서 하는 건데 많이 쓰는 또 말이 I know what I need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안다는 거죠 말해볼게요 I know what I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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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feel, 느끼다 이건 ee가 있어서 아까도 ee였죠 입술이 조금 옆으로 벌어져요 feel, feel 그래서 혀를 붙여줘야 돼요 feel, 느끼다 이건 특정한 감정이 들다 또 되고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촉감으로 느끼는 것도 돼요 I feel bad 라고 하면 아, 이거 예감이 안 좋은데 촉감이 딱 온 거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스타워즈 같은 우주 여행하는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뭔가 콱 뭔가 터지기 전에 I feel bad 그리고 상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좀 안 됐네요 기분이 좀 안 좋네요 라고 할 때도 I feel bad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말해볼게요 I feel bad I feel bad I feel bad I feel bad become 이건 ~~가 되다 라는 뜻인데 전에 비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거죠 become yourself 라고 하면 전에는 너가 너 자신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너가 누구인지 알면서 너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되어봐 이렇게 전과 다르게 어떻게 되는 게 become이에요 말해볼게요 become yourself become yourself become yourself leave 이건 떠나다, 남기다 둘 다 되는데요 떠나면 누군가는 그 뒤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떠날 수도 있고요 어떤 장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살던 곳을 남겨놓고 떠날 수도 있어요 leave me alone 이걸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건 나를 혼자 남겨도 사람을 떠나는 거죠 너가 떠나면 나는 여기 혼자 남겠죠 말해볼게요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put 이건 두다인데 어딘가에 얹어 놓을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put it down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이런 단어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둬야 하는지 알려줘요 이거 내려놔 라고 하는 게 put it down 그러면 바닥 같은 데 얹어 두게 되겠죠 말해볼게요 put it down 그 다음 mean 같은 경우는 의미하다 라는 뜻인데 어떤 의도를 담아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에 I mean it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진심이거든 이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를 그 의도로 그 뜻대로 말한 거거든 너 왜 내 말 안 믿어? 난 진심인데 그래서 진심이야 가 영어로 I mean it 이렇게 의미하다 라는 뜻의 mean으로 쓰는 게 좀 의외죠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나 진심이거든 I mean it keep 이건 유지하다 인데 특정한 상태를 반복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keep going 이라고 하면 너가 가고 있었는데 그대로 쭉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keep it 이거 가져란 뜻인데 누가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고 상대가 그걸 보면서 keep it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너 가져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또 뭐 표지판에 keep going 이런 거 볼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let 이건 허락하다 라는 뜻인데 내 마음이 허락해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let it go 이거 있죠 노래도 있잖아요 이때 노래를 부르는 그 엘사라는 캐릭터가 막 마법을 쏘면서 let it go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게 그냥 둬 이 내가 갖고 있는 마법이 그냥 가게 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떤 규정상 괜찮아서 허락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허락해서 그냥 하게 두는 거 이게 바로 let 말해볼게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begin 같은 경우는 시작하다 인데 여러분 start 이 단어도 알죠 좀 더 begin은 포멀한 상황에 많이 쓰는 포멀한 상황 begin 시작하다 그런데 start라는 다른 단어도 있잖아요 begin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작과 끝이 명확한 경우 많이 써요 그래서 끝 and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건 시작과 끝이 좀 더 명확하죠 그리고 좀 더 포멀한 상황에 쓰는 편이에요 그냥 시작하자 start 이것보다는 말해볼게요 let's begin let's begin let's begin 뭔가 회의 같은 거 시작하자 이런 포멀한 상황에 let's begin 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seem 같은 경우는 뭐뭐처럼 보이다 인데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약간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seems good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말해볼게요 it seems good it seems good it seems good help 같은 경우는 돕다 상황이나 일을 거들어서 도움이 되다 라는 뜻인데 help me out 이 표현도 많이 써요 나 좀 도와줘 이런 뜻이고 그냥 help me 라고 하면 굉장히 다급한 느낌이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고 뒤에 out을 붙이면 이 상황에서 좀 나를 꺼내달라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부탁할 때 써요 help me out help me out help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문장도 있는데 마음껏 드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눠 먹는 상황에서 이렇게 앞에 음식이 있고 내가 떠서 먹어야 할 때 본인을 스스로 도와라 그래서 스스로 많이 떠먹어라 스스로를 많이 먹여줘라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돕다 help 이걸 말할 수 있고 이 문장도 말해볼게요 help me out 그 다음 talk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say 그냥 입 밖으로 말하는 거 하나 있었고 tell me 처럼 누구에게 말하는 거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 하나 있었죠 talk 이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수다 떠는 걸 말해요 그래서 뒤에 about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 이것저것 수다 떨면서 말해보자 let's talk about it 말해볼게요 let's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turn 이건 돌다란 뜻인데 다른 방향을 향하도록 돌리는 거예요 turn off 라고 하면 꺼란 뜻이거든요 이 뜻 turn on 이거는 켜 이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끄는 방향으로 돌려라 예전에는 특히 이렇게 스위치들이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그냥 누른다고 할지라도 켜 있는 상황에서 딱 상황이 꺼지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그것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라고 할 때 turn off 말해볼게요 turn off turn off turn off turn off start 이 시작하다는 아까 begin 에 비해서 좀 더 자주 stop 할 수 있는 가벼운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begin 의 반대말이 end 였죠 그런데 start 의 반대말은 stop 이거든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건 중간에 계속 막 stop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계는 내가 뭐 start를 눌렀다가 또 stop을 누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가벼운 동작에 쓰는 편이고 아까 시작하자 라고 할 때 let's begin 있었잖아요 그런데 start는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let's get starte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let's star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get을 넣으면 이게 생기다 라는 뜻인 거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started 시작되는 그 상황을 yeah 생기게 하자 슬슬 이제 좀 시작하자 이런 느낌이 let's get started 이거고 지금 바로 땅 요이 땅 시작하자는 let's start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말해 볼게요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요이 땅 시작하자 let's start let's start let's start might 이건 조동사 may의 과거형인데요 may처럼 확신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할 듯 말 듯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I might cry 라고 하면 아 올 것도 같아 근데 실제로 막 엉엉 우는 건 아니거든요 나 진짜 올 거야 이럴 땐 I will cry 이렇게 말하는데 I might cry 올 것도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때 I may를 써도 되긴 하는데 I may cry 는 조금 격식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까처럼 may I 이렇게 허락을 구할 때 많이 쓰고 I may 다음에 말하면 좀 격식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I might 이걸 평사문에서는 많이 써요 나 울 것 같아 I might cry 말해볼게요 I might cry I might cry I might cry show 이거는 보여주다 보여주면서 분명하게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눈 앞에 보여줘 show me 나에게 보여줘 특히 아까 tell me give me 처럼 뒤에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지 바로 붙였어요 말해볼게요 show me show me show me hear 이건 듣다 라는 뜻인데 특히 청력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see 이거랑 비슷하죠 무슨 소리가 쿵쿵쿵 계속 나고 있어요 Can you hear that? 저거 들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hear 인거죠 그래서 영어는 listening 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영어가 이렇게 나오길래 귀로 그 소리가 들린다 가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listening 이라고 하고요 그냥 청력이 괜찮은지 테스트하는 건 hearing 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도 저거 들려? 말해볼게요 Can you hear that? Can you hear that? Can you hear that? Can you hear that? play 이건 놀다죠 특히 어떤 도구를 가지고 노는 걸 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놀다 이게 결국 뭐겠어요? 그냥 그 악기를 연주하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가 함께 있을 때 play를 써요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하다 이런 것도 공이 있죠 그리고 연기하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어떤 무대에서 누군가의 역할을 연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Let's play soccer 이거는 축구하자는 거죠 말해볼게요 Let's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공 갖고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결국 경기 축구를 하는 느낌 Run 이건 달리다인데 바쁘게 뛰어다니는 걸 말하고 그리고 사업체가 막 바쁘게 굴러가는 거 그것도 가능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I'll run my errands 이 단어가 보통 심부름이라고 많이들 외우게 되는데 어른이 시킨 심부름뿐만 아니라 그냥 성인이 본인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용무들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Run my errands 라고 하면 내가 해야 할 여러 용무들을 보느라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하는 거죠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I'll run my errands 그 다음 move 이건 움직이다죠 몸 등을 옮기면서 이동하는 건데 move it 이라고 하면 좀 움직여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팝송에 I like to move it 이런 거 있었는데 들어 본 적 있나요? 좀 움직여라 움직여라 이런 건데 move it 이렇게 뒤에 it을 붙이면 이 it이 바로 너의 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의 몸을 좀 움직여 결국은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말고 움직여 이런 뜻인 거죠 말해 볼게요 move it move it move it like 이건 좋아하다 인데요 love 사랑하다 에 비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love 이게 좀 더 강렬한 마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보통 칭찬할 때 I like your dress 라고 많이 해요 너 드레스 너무 좋다 이게 결국 너 드레스 예쁘다 라는 거고 영어는 주어 입장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주어의 입장에서 보기에 좋다 이게 결국 칭찬하는 거예요 말해 볼게요 I like your dress I like your dress I like your dress 그리고 leave 살다 특정 장소에 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특정한 시기에 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I live in Seoul 저는 서울 살아요 이때 저 서울 살고 있어요 라고 한국어로는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m living in Seoul 처럼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b 플러스 ing로 아니고 계속 사는 경우에는 그냥 I live 라고 하면 돼요 잠깐 살고 있는 잠깐 호텔 같은데 머물고 있는 동안에만 I'm living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I live in Seoul I live in Seoul I live in Seoul I live in Seoul Believe 같은 경우는 거짓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Trust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Trust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Trust를 쓰게 되는데 Believe 이건 내 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거든 사실이거든 이럴 때 써요 Believe me 내 말 믿어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in이 들어가면 Believe in me 여러분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내 안에 잠재력을 믿어주세요 라는 뜻이고 in 없이 그냥 Believe me 라고 하면 내 말 거짓말 아니니까 믿어 이런 느낌이랑 좀 달라요 말해 볼게요 Believe me Believe me Believe me Believe me Hold 이건 잡다인데 손이나 팔로 쥐거나 이렇게 뭐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잡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잡고 돌아다니는 것도 말할 수 있어서 손잡고 우리 가자 라고 말할 때 Hold my hand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Take 가져오다 했었죠 이건 그냥 손을 딱 순간적으로 잡을 때는 Take my hand 라고 할 수 있는데 잡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건 Hold 로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손 잡고 걷자 이럴 때 Hold my hand 말해 볼게요 Hold my hand Hold my hand Hold my hand Hold my hand Bring 이건 가지고 오다인데 이쪽까지 가지고 오다 아니면 사람이라면 데리고 오다예요 그래서 I will bring you the menu 메뉴판 갖다 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메뉴판이 저쪽에 있다면 당신 쪽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말해 볼게요 I will bring you the menu I will bring you the menu I will bring you the menu 그리고 happen 같은 경우는 일어나다 라는 뜻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때 써요 그래서 What happened 이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뜻이에요 말해 볼게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조동사 must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한 말투로 하는 건데 무언가 해야만 해 안 하면 큰일 나 무조건 해야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좀 덜 쓰는 편이고요 좀 명령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강해서 영화에 Do what you must 하거라 너가 해야만 할 것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보통 그 말하는 사람이 왕이라던가 아니면 윗사람이라던가 그래요 그만큼 무조건 해야 해 이렇게 강한 느낌 말해 볼게요 Do what you must Do what you must Do what you must 저는 이 예문이 Must의 뉘앙스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write 이건 쓰다죠 글자, 숫자를 단순히 쓰는 것도 말할 수 있고 책을 제피라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write it down 이라고 하면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걸 down 아래로 가지고 와서 종이에 써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받아 적어란 뜻이에요 write it down 말해 볼게요 write it down write it down write it down write it down provide 같은 경우는 제공하다 라는 뜻인데요 보통 호텔 등에서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에 또는 긴급한 상황에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provide 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제공합니다 호텔에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주는 거죠 we provide towels 해외 호텔에서 이런 안내문구를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뉘앙스를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we provide towels we provide towels we provide towels we provide towels sit 이건 앉다 특히 엉덩이를 대고 자리에 앉는 걸 말하죠 그래서 please sit and fasten your seatbelt 이거는 기내에서 쓸만한 말이죠 만약 지금 딱 벨트를 채워야 할 상황인데 막 돌아다닌다면 자리에 앉아서 벨트 채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해 볼게요 please sit and fasten your seatbelt please sit and fasten your seatbelt stand 이건 서다 라는 뜻인데 두 발을 대고 일어서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stand up 이라고 하면 앉아있다가 두 발을 대고 일어서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I can't stand it 이런 말도 있어요 참을 수 없다 라는 뜻인데 그냥 두 발로 서서 그걸 보고만 있을 순 없다 참을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I can't stand it 이 예문으로 말해 볼게요 I can't stand it I can't stand it I can't stand it I can't stand it 그 다음 lose 같은 경우는 일타란 뜻인데요 물건이나 의지 길을 잃을 때도 쓸 수 있고 경기에서 졌을 때도 쓸 수 있어요 영화에 Do not lose your mind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Lose your mind 이건 너의 정신을 잃지마 정신 차려 이란 뜻이에요 Do not lose your mind 같이 말해 볼게요 Do not lose your mind Do not lose your mind Do not lose your mind Pay 이건 지불하다 라는 뜻이고 물건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내는 거죠 특히 호텔, 마트에서 이거 어디서 계산해요? 영어로 Where can I pay for it? 이라고 할 수 있어요 Where 어디에서 Can I 제가 할 수 있을까요? Pay for it 이거를 지불하는 것을 같이 말해 볼게요 Where can I pay for it? 그 다음 meet 이건 만나다인데 특히 처음 만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부터는 그냥 그 사람을 본다 라는 뜻으로 see 라고 해요 see 이게 그냥 보여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냥 눈 앞에 보여서 보는 느낌 그리고 첫 만남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만난 거에 이 밑을 쓴다면 약속을 잡고 만날 때 많이 써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본 거 말고 약속 잡고 만나는 거 그래서 처음 만난 거 약속 잡고 만난 거 둘 다 많이 쓰고 우리 가족 만나봐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 라고 할 때 meet my family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소개하다지만 굳이 introduce를 쓰지 않는 거죠 그냥 처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우리 가족 봐봐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고 소개해 주는 느낌 말해 볼게요 meet my family meet my family include 이건 포함하다 라는 뜻인데 전체에 일부로 끼워서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 breakfast is included 조식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호텔에 낸 비용 전체 부분에 이 조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뭐 영수증이나 그 안내 종이에서 볼 수도 있어요 말해 볼게요 breakfast i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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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 같은 경우는 계속하다 인데 특히 원래 가던 방향에서 계속 이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까 begin, start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거였죠 안 하다가 시작하는 느낌이고 continue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계속 하던 거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에 to be continued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드라마가 지금 끝나지만 이제 나중에 뭐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는 거죠 말해 볼게요 to be continued set 같은 경우는 놓다 라는 뜻인데 특정한 위치에 놓는 거 또 이렇게 상을 차릴 때 뭐 수저, 포크, 또 서양권에서는 그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놓는 거 상을 차리다 또 돼요 그래서 뒤에 the table을 붙이면 상 차리다 라는 뜻이 돼요 set the table 말해 볼게요 set the table set the table set the table set the table 상을 차리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 learn 이건 배우다 인데 특히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많이 쓰는 문장이 I'm learning to 이거예요 I'm learning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to 무언가를 배운다고 할 때 to를 붙였어요 cook 나 지금 요리 배우는 중이야 I'm learning to cook 특히 to 여기에는 미래의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요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learning 배우고 있는 느낌이죠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I'm learning to cook I'm learning to cook I'm learning to cook I'm learning to cook 이건 바꾸다 인데 상태가 변하거나 아니면 변하게 만들 때도 써요 그런데 you changed 이건 그냥 너가 변한 거예요 너의 상태가 예전이랑 다른 거예요 친절하지도 않고 갑자기 무뚝뚝하고 이렇게 변한 거죠 말해 볼게요 you changed 그리고 이미 바뀐 다음에 말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너 변했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 lead 같은 경우는 이끌다 그래서 우리 leader라고 말하잖아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leader 앞장서서 안내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this road leads to the building 이 길이 쭉 이어져요 그 빌딩까지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대로 가면 그 빌딩이 나오는 거죠 이 길이 빌딩 쪽으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같이 말해 볼게요 this road leads to the building understand 이해하다 인데요 남의 말을 이해하는 거 아니면 언어를 알아듣는 거 can you understand 라고 하면 너 이해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please understand me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말 잘 해석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understand 같은 경우는 그 언어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can you understand 말해 볼게요 can you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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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표현은 안 되고 이거 관련된 영상은 제가 또 올렸어요 뭐라고 말하면 될지 그리고 watch 같은 경우는 보다 인데 TV나 쇼를 관람하는 것 또 유심히 관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냥 보여서 보는 see 그리고 어딘가에 촉점을 맞춰서 응시하는 look 이거랑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봐야 하는 TV 영화 쇼 그리고 제대로 관찰하는 거 이런 느낌에 어울려요 let's watch the movie 그래서 영화 관람하자 라고 할 때 watch를 쓰는 거죠 말해 볼게요 let's watch the movie follow 같은 경우는 따르다 인데 누군가의 뒤를 따라갈 때도 쓰고 또 그 결과를 뒤따라 갈 때도 써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라고 할 때 you can follow me 내 뒤를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냥 동사부터 써서 follow me 라고 하면 따라와 처럼 너무 세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상 뭐 시간상 따라오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can 쓸 수 있다는 거 you can follow me 따라오셔도 돼요 따라오세요 말해 볼게요 you can follow me you can follow me you can follow me stop 이건 멈추다고 아까 start 이거의 반대말이었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고요 아까 start 이건 언제든 stop 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가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고 begin, end 이건 좀 더 포멀한 상황에 많이 쓴다고 했었죠 제발 좀 멈춰라고 할 때 please stop 언제든 그냥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말해 볼게요 please stop 제가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 말씀하셨죠 create 이건 창조하다 인데 새롭게 창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나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you need to create something 너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야 돼 이게 정말 없던 거를 창조해 내는 거일 수도 있고 뭔가 인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말해 볼게요 you need to create something speak 이건 말하다 인데 언어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냥 소리를 내는 say 누군가에게 말하는 tell 그리고 또 수다를 떠는 적 이랑 다르게 언어 능력에 대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I can speak English 저는 영어를 할 수 있다 이럴 때 쓰죠 그리고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 뭐 강연 같은 거는 speak으로 또 말을 해요 그래서 can you speak the language? 그 언어 말할 수 있어? 이럴 때는 say, tell 이런 거 안 쓰겠죠 talk도 당연히 안 쓰고요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can you speak th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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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이건 일다란 뜻이고 글이나 기호 등을 눈으로 읽거나 소리내서 읽거나 어쨌든 해석하면서 읽는 걸 말해요 그래서 can you read that? 저거 읽을 수 있겠어? 내가 모르는 언어고 상대가 안다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해 볼게요 can you read that? can you read that? can you read that? allow, 허락하다 같은 경우는 원칙상 허용되어서 허락하는 거예요 아까 내 마음이 허락해서 한다는 let 이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보통 좀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는데 pets are allowed 반려동물 들어와도 됩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pets are allowed 반려동물들은 허락됩니다 들어오도록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pets are allowed pets are allowed pets are allowed add 같은 경우는 더하다 라는 뜻인데 참가하고 덧붙이고 합하고 보태고 이럴 때 다 써요 그래서 시럽을 좀 더 해라 라고 할 때 add some syrup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 음식에 좀 더 넣을 때도 add 가능한 거죠 이건 더셈 같은 숫자 더하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보탤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말해 볼게요 add some syrup add some syrup 그리고 spend 이건 쓰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간을 쓰는 거 에너지를 쓰는 거 노력을 드리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pend time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쓰세요 이건 당연히 약간 에너지도 노력도 어쩌면 돈도 이제 본인을 위해 드리는 거 같이 포함되는 느낌이죠 특히 이제 time 있으니까 시간을 드려라 말해 볼게요 spend time for yourself spend time for yourself spend time for yourself grow 이건 잘하다 라는 뜻인데 강도가 커지는 거에도 쓸 수 있고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는 거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척 동생 아니면 조카를 봤는데 너 되게 많이 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는 you grew a lot 이라고 해요 grow 이거의 과거형이 grew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우리 이 동사도 말을 해봐야지 실제로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느낌 grow 과거형으로는 grew you grew a lot 말해 볼게요 you grew a lot 그리고 open 같은 경우는 열다 가로막고 있던 걸 열어 젖히는 거죠 open the door 말해 볼게요 open the door walk 이건 걷다인데 발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let me walk you home 이라고 하면 내가 너를 집까지 걸어서 데려다 줄게 라는 뜻이에요 같이 말해 볼게요 let me walk you home let me walk you home let me walk you home 그래서 너를 집까지 걸어서 같이 이렇게 쭉 가주는 느낌 그리고 win 이거는 이기다 인데 경기 등에서 이겨서 무언가 차지할 때 뭐 이때는 상패라던가 아니면 1등 자리 같은 걸 차지할 때 쓰겠죠 너가 이겼어 라고 할 때 you win 이라고 해요 지금 딱 이긴 순간에 말하기 때문에 굳이 뭐 1분 전에 이겼다는 to로 과거로 쓰지 않고 그냥 win으로 바로 써요 이겼습니다 현재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해 볼게요 you win offer 이건 제공하다 아까에 썼던 provide 이거랑 좀 다른데요 아까는 물품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에 주는 느낌이었죠 지금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전달하는 건데 너가 거절하면 그냥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I can offer you the job 제가 당신께 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말해 볼게요 I can offer you the job I can offer you the job I can offer you the job 그래서 여기 있는 can은 상황상 또 뭐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능력상 할 수 있다 아까 can 그 뉘앙스도 우리가 봤죠 그리고 remember 같은 경우는 기억하다 이건 중간에 ma'am 여기에 강세가 있어서 remember 하고 ma'am 여기에 살짝 높여주세요 이건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라는 건데 떠오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I can't remember 그리고 그게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다 말해 볼게요 I can't remember love 사랑하다 이건 like 보다는 좀 더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I love it 이라고 하면 진짜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런 뜻인데 한국어는 사람에게만 사랑한다 라고 쓰는데 영어에서는 love 이걸 그냥 사물에다가도 상황에다가도 써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좋아 라고 할 때도 I love i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해 볼게요 I love it consider 이건 고려하다 인데요 무언가를 무엇으로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I'll consider it 이라고 말하면 이걸 고려해 볼게 라는 뜻인데 뒤에 뭐 A good sign 이런 게 붙으면 I'll consider it a good sign 나는 이걸 좋은 사인으로 여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옘은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I'll consider it 이거 고려할게 라는 뜻이에요 I'll consider it appear 같은 경우는 뭐뭐처럼 보이다 인데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seem 이건 내 생각에 약간 그렇게 보인다는 느낌이 좀 더 있고 왜냐면 appearance 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appear 이란 단어에서 온 명사인데 외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he appears to be rich 라고 하면 그는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말해 볼게요 he appears to be rich 그 다음 buy, 사다 이건 purchase 이게 구매하다 라는 뜻인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죠 무언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고급어 위로 쓴다면 purchase 라고 할 수 있고요 나 이거 살 거예요 말해 볼게요 I'll buy it 아까 쇼핑 마지막에 I'll take it 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냥 이걸로 살게요 I'll buy it 이라고 해도 되고요 wait 이건 기다리다 인데 대기하다 라는 뜻도 있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 도 돼요 그래서 절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먼저 가지 말고 좀 대기해 달라는 거죠 wait for me wait for me wait for me 말해 볼게요 wait for me wait for me wait for me wait for me 그때 set the table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음식이 나가는 거라서 coffee is served 커피 나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해 볼게요 coffee is served coffee is served coffee is served coffee is served die 이건 죽다죠 그래서 생명이 끝나는 건데 영화 대사로 검색을 해보면 이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vote or die 투표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좀 더 예전에 많이 썼던 구호이긴 한데요 말해 볼게요 vote or die vote or die vote or die 그리고 보내는 건 send 이건 어떤 걸 발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보내는 것도 쓸 수 있겠죠 could you send someone up here 이거는 호텔에서 아 여기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거 뭐 작동이 안 돼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멀리에서부터 오는 느낌 give 이거는 바로 눈앞에 주는 거고 send 이거는 좀 보내는 거예요 좀 더 거리감이 느껴지죠 말해 볼게요 could you send someone up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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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 이건 기대하다인데 예상하고 바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we've been expecting you 이거예요 당신이 올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초대를 해서 오기로 했을 때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투가 we've been expecting you 이거고요 그리고 I'm expecting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게 그냥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보통 임신한 여성분들이 쓰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출산하는 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중이 거죠 그래서 expect 이 단어로 임신 중이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여기 첫 번째 문장 같이 말해 볼게요 we've been expecting you build 이건 짓다 건설하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다 라는 뜻이고 build your dream 너의 꿈을 지어라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느낌 들죠 말해 볼게요 build your dream build your dream build your dream stay 이건 머무르다 라는 뜻이고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말해요 나와 함께 있자 stay with 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해 볼게요 stay with me stay with me 그리고 fall 이건 떨어지다인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성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그냥 툭 넘어지는 거 이런 것도 fall 이라고 해요 he's going to fall 그 남자 넘어지겠어 지금 막 휘청휘청 한다면 이런 문장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높은 곳에 있어서 떨어질 때도 쓰지만 그냥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쓸 수 있다는 거 왜냐면 결국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he's going to fall he's going to fall cut 이건 자르다인데 몇 조각으로 나누는 것도 쓸 수 있지만 그냥 배다에도 쓸 수 있고요 절개하는 거에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잘라내다에도 쓸 수 있고요 I cut my finger 이라고 하면 나 손가락 베었어 라는 뜻이에요 살짝 이렇게 베었을 때도 cut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I cut my finger I cut my finger I cut my finger rich 이건 이르다인데 손을 뻗어서 어딘가에 도달하는 걸 말해요 reach for it 이것에 도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rich 도달하려고 하는지 for 무엇을 위한 이란 뜻의 이 단어를 같이 써요 말해 볼게요 rich for it rich for it rich for it kill 이건 죽이다 인데 남의 생명을 끝내다 이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kill or be killed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음을 당하거나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pp형으로 쓰면 수동의 느낌 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kill or be killed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kill or be killed 마지막으로 remain 이건 남다란 뜻인데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remain here 이라고 하면 여기에 계속 남아 있어라 이고 remain calm 이것도 많이 써요 그 차분함을 유지한 채로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있어라는 거예요 remain calm 우리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같이 말해 볼게요 remain calm remain calm remain calm 네 오늘은 기초동사 뱉기의 뉘앙스로 같이 말해 봤어요 오늘 배운 동사 표현을 넘어서 저의 온라인 클래스에서 발음, 문법, 스피킹, 리스닝, 영단어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코칭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esth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열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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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